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줄.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입니다. 디센티스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아침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45세의 젊은 나이, 이라크 파병 경력과 단란한 가정 등 미국 보수층이 끌릴 조건을 갖춘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경계하는 공화당의 강력한 대통령을 봅니다. 인종과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배려를 올바름으로 여기는 가치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보수 지지자를 늘렸습니다. 찬반 모두 유독 거센 이유입니다. 그의 정치적 기반 플로리다는 이념과 가치의 전쟁터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0년 넘게 흑인 역사를 가르친 마빈 던 박사. 요즘 흑인 역사 교육 축소에 항의하는 활동으로 바쁩니다. 공립학교 심화 과정에서 흑인 역사 교육이 빠지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이 금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학교 밖 흑인 역사 교육에 나선 던 박사는 디센티스가 자기 정치의 플로리다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성소수자 사회는 더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제한받던 성정체성 교육이 고등학생까지 금지됐고 어기면 교사는 고발 조치까지 당합니다. 10대 때 성소수자임을 깨닫고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는 마이클. 지금은 교육에 집중된 성소수자 배제가 결국엔 사회 전체로 번질 거라 내다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흑인과 성소수자 한체들은 플로리다 여행 거부운동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 카타린 교육에서만큼은 디센티스의 방향의 대찬성입니다. 그간의 흑인과 성소수자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세뇌였고 이제 겨우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가치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비슷한 전략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지지를 늘려가자 서로 선공을 자처하며 선거 필승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더 깊은 가치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아니면 어느 순간 멈출 수 있을지 앞으로 1년간 미국 대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정민입니다.